동그란 게 있어. 이거를 돌리면 열 수가 있어. 오, 열렸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에야. 오, 열렸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에야. 안에는 똑같네,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배터리가 좀 무거운데? 배터리 무거워도 상관없는 게 우리가 드는 게 아니니까. 아, 맞네. 얘 따라오잖아. 전원을 킬게. 어. 자, 이게 끝이야. 되게 간단해. 근데 전원 버튼이 이렇게 안에 있고 이런 건 조금 번거롭다. 배터리 가는 것도 일일이 또 짐을 오픈해서 이걸 갈아야 되니까. 아, 그러네. 이거의 주 기능. 주 기능은 인공지능이잖아. 그치. 그걸 어떻게 실행하는지 보여줄게. 아무래도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하지 않을까? 어, 맞아, 맞아, 맞아. 자, 여기 옆에 있는 이거를 당연히 당기고. 이거를 당연히 당기고. 그러면. 아, 궁금해. 그 손잡이 부분에 아주 조그만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누르고. 이, 잠, 이 뭐야. 이걸 뭐라 그러지? 어, 문고리 있는. 어, 문고리 있는. 장근장찌. 문고리? 나를 인식하게 한번 해줘야 돼. 잘 봐. 이걸 누르고. 누르고. 경훈지 인식하고 있어. 얘가 나를 인식해. 대단하네. 우와. 대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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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끝! 엄청 간단하지? 그리고 우와! 우와! 내가 만약에 이리로 간다. 보여? 이거 뭐야? 이거 대박이다! 지금 아래에서 바꾸면 나왔어, 아래에서! 이거 뭐야? 이거 대박이다! 지금 아래에서 바꾸면 나왔어, 아래에서!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해! 너무 귀여워! 야 이거 지금 제가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해! 너무 귀여워! 야 이거 지금 제가 너 따라가겠다고 안달이 났어, 지금! 이 바퀴가 굴러온 소리가 들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는 전혀 없을 것 같아. 비행기 시간 늦었어! 자! 뛰어봐! 늦었어, 늦었어! 우와! 너무 귀엽다! 늦었어, 늦었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브레이크도 잘 밟는다! 지금 무게가 비어있잖아! 아 그치! 캐리어 안에다가 무게를 좀 한 번 실어봅시다! 알았어! 어 이거 꽤 무거워! 당기고! 인식 인식! 자 날 인식을 시키고! 자 날 인식을 시키고! 와 이게 진짜 멋있어! 되게 가볍게 되네! 아 더 안정감 있게 와! 장난 아니야! 이게 안에 무게가 차니까 더 안정감이 있잖아! 그러네 더 안정감이 있네! 오 잘 따라오네! 우와 대박!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이게 살짝 어느 정도 뛰어도 얘는 인식을 잘해! 뛰어봐 뛰어봐! 오! 더 뛰어봐! 이거 신기하네! 진짜 신기해! 야! 이게 속도가 엄청나 지금! 더 빨리 뛰어봐! 어? 더 빨리? 나 진짜 빨라! 나 진짜 빨라! 그래도 이게 사람이 내 건데 어느 정도는! 우와! 우와 온다 오요! 우와! 우와 온다 오요! 우와! 우와 온다 오요! 우와 온다 오요! 우와 온다 오요!